고기 요리를 먹으러 왔는데요. 이게 보통 여자분들이 드시는 150g의 고기가 들어있고요. 300g의 밥이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성인 남성분들이 드시기는 하시는데 다 못 드시는 초대형 스테이키덩입니다. 총 1kg를 먹는 거겠죠? 제가 그래서 1kg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.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고기를 산점 쌓아서 준대요.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? 일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뚜껑이 안 닫혀. 자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고기 300g에 밥이 700g에 졌어요. 뭐 보이시겠지만 양배추가 이렇게 있고 밥이 밑에 깔려있고 고기가 근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. 여기 속살이 오, 1kg. 진짜 1kg. 아, 무거워. 자,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한 번 일단 반을 빼서 먹어 볼게요.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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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큐멘어 나와봐. 이제 먹을게요. 이거 와사비 딱 올려가지고. 음, 부드러워요. 이게 속이 야들야들해가지고. 목만 길이 되게 편하네. 아, 이거 와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삼겹살 같은 것도 와사비랑 같이 먹거든요. 역시 와사비는 생와사비. 음, 맛있습니다. 그럼 이게 약간 이렇게, 이렇게. 비유를 이런 식으로? 뭐 이런 식으로? 밥과 고기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역시. 양배추가 아삭아삭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맛있네. 이게 이렇게 먹는 거네,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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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짜지도 않고 그리고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 맛은 부담스럽지 않아요. 와, 이건 밥이 머슨밥이라서 마님! 마님! 질리지가 않네요. 질리지가 다른 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김치 아, 이거 하죠? 먹혀있는데. 질리지 모르는다. 여기 한국사람들이 되게 자주 오셔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다고 해요 서비스 되게 좋네, 이 집 김치 아, 이거지 아, 이거지 아, 이게 한국인의 맛이지 아, 예비 정화가 되는 느낌이 날까? 분 것을 채워줬어요 한 400g 먹은 거 같아요, 지금 자, 600g 남았어요 음 자, 두 번째 와, 꾹꾹 눌러 담아주셨다, 진짜 아, 이렇게, 이렇게네 이렇게, 이렇게 한 거네 갈라지듯이 하다가 아,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, 여섯 일이면 끝나겠네요 자, 저 다시 한 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PD님도 이거 다 못 먹어요 저니까 먹는 거예요 이거, 아무, 너무 먹어요 이런 거 먹을 때는 이쁘게 먹을 수도 없어요 와, 이거 비주얼 끝장 그래 이 정도면 먹방 레이스에서 내가 선조겠는데? 그쵸? 음! 조입이면 끝나겠다 뭘 만나먹고, 생각보다 없네 그냥 아, 생각보다 없네 그쵸? 다 먹었어요 도장 도장 세 개 받겠습니다 더 안 드실 거죠? 더 먹으면 뭐 해줄 거예요? 도장률이죠 하나? 이름도 하나 더 넣어볼까? 미가 열렸어 수개수개 미가 열렸어 이름도 내렸어 진짜요? 괜찮아요? 가자 그래, 히터치 좋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안 차서 보통 걸로 하나 더 진행을 했습니다 어우, 꺼리네, 이렇게라 봐 애도 보지 마스 이건 뚜껑이 닫히는 사이즈 짠! 아, 쏟아 아, 쏟아 고마웠습니다 밤에, 나 내일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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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많이 먹어서? 응 그러면은 도장 네 개 받겠습니다 끝! 끝! 잘 먹었습니다 또 먹으러 가요 수여사님 미지닭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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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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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시킨 음식은 지금 닭고기 요리인데요. 우리 한국의 뭐랄까 그 닭 한 마리?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아따 이쁘다. 이제 나갈게. 국물, 국물. 아, 습. 어우, 진해. 이게 우리 닭 한 마리 같은 거 나오자마자 국물을 떠먹으면 닭고기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는 맛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떠먹었을 때 닭고기 맛도 나지만 채소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. 그래서 좀 순해요. 우리 닭 한 마리에 비해서 육수가. 닭고기 좀 먹어봐야지. 아, 닭고기를 보니까 살짝 거질렀어요. 살짝 구운 거예요, 보니까. 이렇게 한번 구워놓으면 껍데기 사이에 있는 닭고기 지방이 살짝 녹아서 끓일 때 바로 녹아나서 국물이 진해지죠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닭고기를 다져서 만든 완자를 혼자에다가 푹 담궈서. 깁이 좀 따라가라는 맛 음, 어떤 educ doing those you say? 형! 이거 제일 맛있어요, 닭고. 왜냐하면 딱 씹으니까 육지 예술이에요. 그렇게 맛있어. 버섯하고 채소를 같이 오 맛있다 가뜩이나 배추의 단맛이 있는데 짭짤하고 달달한 폰즈를 찍어 먹으니까 확 살아요 맛이 유즈코쇼 이거 정말 매력 있습니다 유즈코쇼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유자 고추입니다 유자 고추 유자 있죠 청유자 파란 유자 껍데기를 싹 벗겨서 껍데기하고 그 다음 고추 고추하고 다져서 소금하고 해서 절인 겁니다 유장이 확 올라오면서 매운 고추맛이 팍 쏘고 들어오고 뒷맛은 좀 짭짤해서 매력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한번 더 끓고 있습니다 으으으 흐읔 아 아니면 마무리해야죠 매뉴위에는 없었는데 사초때문은 무엇일까요?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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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뽕면 찬뽕면 쥬 juste 유즙쿠샷 같은데 유즙쿠샷을 넘어가야죠 국물 맛을 먼저. 뜨거운 국물에 만나서 유장이 확 올라옵니다.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. 그게 폰즈에 또 간장하고 식초가 들어와서 간도 딱 더 대고. 청양고추는 단맛이 마음에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의 막자. Vuitton 국물이 너무 맛있어. 고춧가루